잘 있었어? 응 알았어. 아이고 반가워. 아이고 또 반가워? 아이고 고마워. 잘 있었던 거지? 응 알았어. 아이고 나도 보고 싶었어.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. 응. 신났어요. 어머 난리난리. 난장판. 어우 왜 저러울까요? 제일 신날게 잘 행동을 하더라구요. 어떻게? 지치는 거지. 쉬어가면서 하는 거야 아니야? 어우. 맘껏 놀거라. 어우. 좀 역동적인. 응? 어우. 대박. 어우. 힘든가봐요. 지쳤나? 또 해보지 그래? 어우. 좋아. 세븐. 어우. 힘 넘쳤네요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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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오마이갓. 어우. 어우. 피곤한가봐요. 또 하지 그래? 계속 하렴? 응? 어우. 아우. 힘들지? 힘들걸? 힘들지? 웃는 거야? 꼭 웃는 거 같네. 빙그레.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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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angon. 행복한게? 저도 행복하죠? 같이 행복하죠? 아니 이제 지쳤지? 못할걸? 4번 떼었으니? 이제 없지? 이제 할 수 없지? 겨옥해? 힘드셔? 이제 힘들걸? 그렇지? 이제 힘들걸? 체력고갈? 그러고 보니까 또 맹수같네? 어떻게 보면 공주같고 어떻게 보면 맹수같고 왜 그런거에요? 10개의 얼굴을 가진 하니 이렇게 보면 귀염둥이 이렇게 보면 야수 이렇게 보면 야수같네? 오늘은 들이기로도 되는가? 쉬어? 놀아 놀아 왜 저러는걸까요? 왜 저러는걸까요? 좋다는거죠? 아니야 심심해서 그런거야? 응? 아니? 심심해? 어? 오늘 재밌게 놀았지? 응? 구자까? 응?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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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